네, 참호격도 여러분들 강해지고 싶다면 아, 원포인트 레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봉이 형 채널에서 찍고 있는 뷔시다이넌 채널 진봉이 형 채널에서 찍고 있는 뷔시다이넌 채널 이게 막! 이게 영상 스틸이라는 건데 진봉이 형 채널에서 찍고 있는 거를 제가 픽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영상 뷔시다이넌 채널 뷔시다이넌 채널 아구르깡으로 STT 김윤수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강철 부대에 출연하기 전부터 진봉이의 일기, 영상일기 꾸준히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더욱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월요일 월요일? 제 근황은 체육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체육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3월에 아마 오픈할 것 같습니다 레슬링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호격도 여러분들 강해지고 싶다면 저희 체육관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렛3 감사합니다 알파렛3 월요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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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